안녕하세요. 켄이입니다. A바 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. 일단 최근에 나왔던 부분에서 숙제 변경점이 있었어요. 5W1H, 즉 육하원칙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건데 지금 이제 긍정이네, 부정이네, 의문이네 다 상관없습니다. 조만간 그거를 반반 섞는 식으로 갈 거고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의문보다 긍정이나 부정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. 일단 숙제를 좀 지켜보도록 할 건데 왜 두 개가 와있지? 0작이랑 따로 왔네요. 0작만 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시간 기록하면서 볼 거고 여기죠. 지금 이 시점에서 단어를 본 시점이 이건데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자, 0부터 가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말해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. Did you bring your phone? 0, 09죠? 이거 그거구나 뭔지 알겠는데 어떡하지? 그래서 그랬구나 자, bring 다음으로 가지고 왔나요? 라는 말이 될 거고 자, 빨리빨리 봅시다. 44요. 0에 44 그 다음에 얼마나 그런 디테일 막 챙길 건 없는데 속이 타네요 이것도 넘어갈게요. 이걸 정확히 인지한 시점이 언젠지 알 수가 없어요. 자 좋습니다. 이거는 2죠. 2에 0, 0으로 놓을 거고 좀 보죠. 2에 0, 7 2, 2, 7 이거 의문문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구나 뭔가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그러지? 3에 8 3에 5고?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? 뭔가 굉장히 안 되는 날 같죠 지금? 더 모스트인데 무튼 여기에서 또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점점 나아질 거예요 워밍업이 필요해 4에 20 자 또 어디 가서 물어보는 거죠? 그래요 4에 28이었죠 그래 점점 빨라진다니까 익숙함을 빌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행동에 익숙함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뇌랑 상관없이 그냥 익숙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5에 2예요 그죠?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5에 8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더 이상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6하원칙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거랑 똑같이 될 수가 없거든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시티 5, 4, 4 안 나와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6에 4, 4 1분 걸렸어요 이게 이 문장 보세요 Do you move? 잠깐만 이거 5w1h 적용된 건가? D 주잖아 무엇을 많은 모자를 어느 것을 which 책을 좀 가지고 있나요? 그래서 그런가? 그거 적용하면서 하는 건가 지금? 더 볼게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 7의 공사 이게 지금 시점이 언제야? 1시간 전이에요 아니구나 자 다시 아 잠깐 7의 18 그러네 5w1h 지금 넣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의문문으로 만든다고? 아 아닌가 7의 32 내가 요청한 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래 걸리죠 일단은 what what do we do next time? 7의 56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전부 다 뭔가 추가적인 뭔가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문장 길이도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좀 어려운 방향으로 적용을 하네 8의 24 8의 24 you want to go to Z company 8의 45거든요 볼게요 더 9의 16이에요 9의 16에서 9의 23 3, 4 23 이 정도 그 다음에 10의 1이거든요 왜? 10의 14 10의 28 이게 5W1H를 적용한 건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올린 날짜가 언제야? 시간이? 모르겠는데 4일 오늘이죠 10의 45 Do you like that job? 10의 54 근데 do you잖아 문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죠? 90부터 200 넘었는데 쭉 올라가네 그죠? 더 하겠던 소리잖아요 됐죠? 11의 19 10일에 52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? Do you move your seat? 됩니다 그렇게 해도 머스트 아마 여기까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랑 또 이것도 봐야 되는데 조금만 볼게요 I don't know how I remember their birthdays I don't know 머리는 나쁘지 않아요 좋아 잘 기억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빼내질 못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How many times do you go to school a week? 발언도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있고 I go to school 5 times a week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거는 잘하는데 문제는 그걸 이제 응용해서 머릿속에서 조합해서 뭔가를 빼내는 게 힘든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어 분명히 내가 봐야 될 더 중요한 게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거 전체적으로 말해줄 건데 뭐랄까 영작은 봤어요 이거 이것도 완료할게요 아니 이건 뭐 답 댓글을 못 달게 돼 있는데 저거는 육하원칙이 적용이 안 됐는데 아직도 이거 설명을 제대로 내가 못했나? 아니면 이해를 못한 건가? 뭐가 문제지? 왜 이걸 이렇게 했지?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건데 이거를 제가 전달한 이후에 이 숙제가 됐는지 아니면 전달이 늦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니까 다음 숙제까지 봐야지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걸로는 모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잘 모르겠고 일단 어차피 이것도 봐야 되니까 이 부분 시간 기록에다가 다 넣고 돌려볼게요 어땠는지 오늘 굉장히 느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판단을 못하겠네 이걸 5W1H를 지금 적용한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늦은 건지 적용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이거 빼고 싹 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넣어보면 나오는데 늦을 것 같아요 많이 뭔가가 잘 안되는데 그 요인을 모르겠어요 왜 이게 안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1시간 잘못 나온 거 있는데 1분인데 상관없나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60초나 뭐 60분이나 똑같으니까 22초 걸렸네요 그래도 늦진 않네 17, 14 막 이렇게 나오면 22초 약간 늦긴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늦진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에다가 좀 남겨놓을 건데 이거 영작에다가 남겨놓을게요 영상 다 봤어요 5W 언제 6하원칙 하원칙에 의거해서 문장 만들라고 했고 의문문 아니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한 숙제인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숙제부터는 6하원칙 들어가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일단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여기까지 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하루도 병원하세요